안녕하세요 오사장입니다 오늘은 카레, 총깍김치, 배추김치, 단무지, 사벌면, 삼겹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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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집밥입니다. 고추참치 오랜만에 asmr 먹방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레는 저희 엄마, 저희 엄마가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엄마표 카레입니다 감히 3분 따위 카레가 비빌 수 없는 맛이지 총깍김치 총깍김치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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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이렇게 참깨 ㅇㅇㅇ 고추참치 오림말먹는다 고추참치 오림말먹는다 찬치도 비싸서 못먹겠어요 캐나다에 4,300원인가 아이고 아이고 고추참치 3 각자 3 4 5 5 5 5 5 5 6 5 5 5 6 6 너무 맛있어 에잇 고춧가루 고춧가루 칼에다가 또 상추를 싸먹는 것도 처음이긴 한데 아.. 근데 맛은 매운. 진짜 맛있어. 아..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아우 좋다. 아우 맛있네요. 아우가..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자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